오늘 폭스바겐을 닮은 이티밴을 보았습니다. 운전석은 시원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. 다이얼싱 말고 그냥 기어 노브가 편할 것 같아요. 이열 천장에 붙어있는 에어컨은 처음 나왔던 스타렉스를 연상케 합니다. 조수석 문을 열어보았습니다. 개취지만 저는 스타리아 보다는 문 열리는 각도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이래야지 전면부는 안전을 위해 폰넷도 있고 디자인이 이정도면 아주 훌륭한데요. 한 300킬로 정도 탄다고 합니다. 자 카니발로 넘어와서 아 셀토스구나 미안 오늘 대충 둘러본 이티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. 타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정도 크기에 차를 만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AS 센터가 좀 많으면 좋겠지만요.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